안녕하세요. 방문은 왜 잠그시죠? 방문 끊을까 봐요. 혼자만의 해피타임을 즐기실 때도 방문을 잠그시나요? 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.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는 게이완을 보고 있는 우타라고 합니다. 몇 살이라고 했죠? 7학년입니다. 7학년이 어딨어요? 여기 캐나다시긴데 7학년이라고 보더라고요. 영어 잘하세요? 영어 욕은 잘할 수 있습니다. 영어 욕 한번 보여주세요. 나의 욕하.. 마미? 그런 심한 욕하시면 안 되죠. 지금 유학 가셔가지고 욕밖에 안 배우신 거예요? 아빠 일 때문에. 보니까 지금 놀라운 풀펫이 있네요. 네. 방금 사고 왔어요. 아버지가 사주셨어요? 고마운데요. 이분은 여러분들 저한테 노익 미션을 주신 분이에요. 맵을 한번 골라보시죠. 노익을 하셔도 상관없고요. 역시 이럴 줄 알았어요. 근데 아직 제 기록을 못 잡으셨던데. 오늘 그래서 연습은 하긴 했습니다. 연습은 했지만 죽어도 잡히진 않죠? 당연히 잡죠. 펑키도 안 끼고 연습했습니다. 일단 해보자. 제가 출부가 무지막지하게 빠를 겁니다. 얼마나 빠른데요? 저는 보질 못했어요. 이거 80 몇일걸요? 80요? 저는 몇인데요 그러면? 30 몇일 거예요 아마. 바로 앞에 있네요 근데. 개발라드릴게요. 개발랄 수 있나요? 그럼요. 뭐냐면 핑 기록도 뽑을 수 있어요. 뽑아보세요. 뭐라고요? 핑이 너무 심해요. 여러분들 이분 외국이에요. 이제 핑으로 제가 막발나게 핑키리 재능이거든요. 어우 위기. 핑은 뭐 이제 어쩔 수 없는 국적을. 이제 갑자기 또 한국으로 다녀올 수 없잖아요. 어우 너무하시네요. 말레이시아 친구들 많이 사귀었어요? 근데 여기 국제학교라 한국인도 많아요. 예쁜 애들도 많아요? 그렇다고 하죠. 그렇다고 하네. 님 볼 거 아니에요 맨날. 기괴하님 주변에 없지 않나요? 많은데요? 많아요? 네. 어차피 못 만나잖아요. 다쳐! 나이스. 자 제가 이겼습니다. 뭐 게이라 핑크도 잘 되시네요. 게이요? What's your name? My name is 지윤. 바퀴벌레요? 그러요. Oh yes, fuck. 버전! 자 자기소개해주세요. 경기도 살고 있는 이해라고 하는. 이름 굳이 안 말해요. 그냥 나이 정도만 얘기해주세요. 18살입니다. 18살이요? 네. 오 나이가 많으시네요. 근데 카로플을 왜 하시죠? 하다 보니 관계가 살고 계세요. 18살이 들어왔네요. 50살이 하시네요. 딸기 님이 50살이세요? 거짓말. 여기 들어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?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? 아니 그냥 기괴한 일을 참 참여하고 싶었어요. 아 그렇군요. 제가 분명히 재미난 사람만 들어오라 했는데. 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반갑습니다. 누구시죠? 밥이요. 밥. 아 그렇군요. 지금 혹시 지하세계에 갇혀 계시나요? 아 네네. 목소리가 멋있어지신 거 같아요. 거짓말 하지 마세요. 아 진짜요. 아 별로 딱히. 왜 들어오셨어요? 아니 재밌는 거 하고 계시길래. 근데 저 이제 진짜 잘 달려요. 아 진짜요? 아니 달 달릴 때 좀 보러 오세요 좀. 아니 저 항상. 항상 안 보잖아요.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? 이제 카로플 리그도 없어졌는데. 요즘 뭐 똑같죠 그냥. 아니 닌 코드네임이잖아요 그쵸? 네. 근데 코드네임인데 제가 초대를 하거든요. 네네. 아무도 안 받아줘요. 특히 보호막. 아 보호막. 호막이는 절대 안 받아줘요. 맨날 저한테 뒤땀 까더라고요. 아 못하는 사람이 초대한다. 핸디캡은 하나 주셔. 여러분 이분은 프로였잖아요. 아 차는 이거 타세요. 대신 풀팻을 빼세요. 아 차는 이거 타.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자 여러분들 고수가 들어오면 제가 한번 아시죠? 진지하게 해주세요. 저 정우님도 최근에 왔다 가셨거든요. 아 진짜요? 저의 실력을 보고 아주 놀라셨어요. 다른 뜻으로 이게. 아니 아니 진짜요 진짜. 진짜 놀랬다고 이씨. 왜 안 믿어줘요. 아니 아니 믿었어요. 아 근데 님들 그건 알아야 돼. 이 사람은 아이패드고. 아니 근데 이건 진짜야. 아이패드랑 이거랑은 달라. 저 다르죠? 근데 저 잘 따라가지고 옛날에 비해서. 근데 진짜 잘 따라오는데? 그래. 인정 좀 해. 아니 저 인정 안 한 적 없는데? 몇 초 나오셨죠? 저 35초요. 아니 왜 욕하세요? 방송 보고 있네. 저는 촛불돼지갈비 소속으로 대회를 뛰었던 단지이라고 하고요. 너 단지냐? 여러분들 제가 이제 단지를 이길 수 있을 거예요? 차가 이거밖에 없는데 근데? 어쩌라고요? 님들 프로였잖아요. 프로잖아요 님들. 아 어떻게 지내요 요즘? 잘 지내요. 요즘 컷오프를 이제 아예 안 하시죠? 네 아예 접었어요. 근데 어떻게 들어오셨어요? 지금 하리랑 딩고 하고 있었어요. 벌어짓 모임 딩고방이 아직도 있어요? 네. 숲대갈팀의 그랑프를 기억하시진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 잘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었거든요. 대원이랑 같이 비비면서 갔던 그분인데 팀 형 자체가 양 팀 모두 굉장히 매력적인데 숲불돼지갈비는 LCQ에서도 가장 먼저 좀 뚫고 올라왔었거든요. 그랑프리 맵 한번 해볼까요? 팩두공이요. 팩두공이 그랑프리 맵이에요? 그랑프리 맵이었잖아요. 저 기억이 안 나 지금. 아 우리의 기억을 다 삭제해버리셨군요. 아니 아니죠. 해보자. 아니요 진승원님. 어 잠시만요. 아 이거 다시 하자. 이거 다시 해보자. 달려봐 근데 다시 하자. 너랑은 다시 하고 싶어. 한 번만 해줘. 한 번만 더. 아니 제가 이기면 이기면 어. 한 번만 더 해줘. 아 그냥. 한 번 더 해줘. 아 따라 기다리시는 분들도 괜찮은데. 다 나가라 이 씨. 그 형? 누구 이렇게 해볼까요? 다음 판은 없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오랜만에 왔는데 재밌습니다 여러분. 안녕하세요. 방문은 왜 잠그시죠? 그럼 끊을까 봐요. 혼자만의 해피타임을 즐기실 때도 방문을 잠그시나요? 네. 저는 중학교 3학년 칼오플 1장입니다. 잘하세요? 차가 뭐예요 이건? 황기영이요. 아직도 이런 부대기차를 타고 다니세요? 돈이 없어요. 왜 이렇게 돌아다녀요? 이어폰 참나 봐요. 근데 잘 들려요 네 목소리는? 지금 꼈어요. 이런 고수맵을 고속턴 할 줄 아세요? 네. 저 정도는 쉽게 이길 수 있죠? 네. 근데 그 캐릭터는 뭐예요? 네오요. 문민기 님이 좋다고 한 거 아닌가요? 맞아요. 오우 주행이 거의 뭐 어? 돌아가셨죠? 저를 너무 얕보시면 안 돼요. 님 절급.. 절급 짓는 소리가 나는데요? 아이폰 뭐 써요? 아이패드 써요. 아이패드 와 터치소리가 어. 아이 알았어 기다려드릴게요. 잠시 후. 여러분 제가 오픈 걸 어떻게 써요? 핸드폰인데 가도 될까요? 네. 말을 해주셔야지 왔으면 야비하게 이번에 이 플라즈마가 좋다고 하는데 왜 안 사요? 칼옷을 접어서요. 접었는데 왜 어떻게 들어오셨어요? 시청하려고. 아 제 유튜브 구독자 아니죠? 맞아요. 아이씨. 근데 제 영상을 안 보시잖아요. 네. 오. 안 누르셔요. 아이 알기 누르셔야죠. 그래요? 네. 엄마한테 허락 안 받았잖아요. 받았어요. 아 그래요? 근데 왜 방문을 왜 잠그세요? 자기소개.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. 안녕. 안녕. 야. 정말 멋지다. 이거. 빠악. 이 새끼야. 이 새끼야. 이 새끼야. 마지막에 웃기네. 이 새끼야. 이 새끼야. 이 새끼야. 이 새끼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